그래픽 관련 용어 첫 번째로 렌더링 인데요. 이 렌더, R-E-N-D-E-R, 렌더가 무슨 뜻이냐면 만들다 라는 뜻이 있어요. Make, M-A-K, 만들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사실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렌더링.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에서 사실감이라는 건 뭐냐면 3차원의 질감을 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3차원의 질감은 그림자라든가 색상, 농도를 이용해가지고 3차원의 질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감을 추가하는 거, 사실감 있게 만들어주는 거, 만들다, 렌더, 그래서 렌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질감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3차원 질감을 만드는 그림자라든가 색상, 농도, 사실감을 추가하는 거, 바로 렌더링이에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렌더, 만들다. 그 다음에 디더링, D-I-T-H-R, 디더가 무슨 뜻이냐면 뭘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는 거, 그게 디더, 그래서 디더링이라고 하는데 뭘 망설이는 거냐면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어요, 색상을. 그러니까 망설이는, 그래서 디더링.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버린다. 그래서 디더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색상이 존재할 때, 존재할 경우 다른 색상을 섞어서 만드는 거, 디더링, 그래서 디더,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인터레이싱, 인터레이싱, 인터레이싱은 뭐예요? 이렇게 두 개가 가로세로 겹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할 때 한 번에 표시하지 않고 천천히 표시되면서 선명해지는 효과,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이싱. 이번에는 모핑인데요. MORPH, MOF가 무슨 뜻이 있냐면 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핑은 변하는 거예요, 사물이.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변화 나오잖아요. MOF, MORPH, MOF, MOFING. 그래서 영화의 특수 효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 얼굴이 여우 얼굴로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 바로 MOF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MOFING. 이번에는 이제 모델링. 물체 형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링. 컴퓨터 안에서 쓰는 방법. 3차원 그래픽으로 어떻게 쓸지. 어디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그 다음에 안티 엘리어싱. 엘리어싱이 계단 현상이란 말이에요. 비트맵에서 이미지를 확대했을 때 겉에 부분이 깨지는 거, 계단처럼 보이는 거, 엘리어싱. 그걸 없애주는 게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3D 텍스처에서 몇 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사물의 색상을 변경함으로 해서 계단 부분, 그러니까 찌그러진 부분이죠. 계단 부분을 뭉개고 곧게 이어지는 듯한 화질을 형성하는 것. 안티 엘리어싱, 계단 현상 엘리어싱을 갖다가 없애주는 거, 앞에다가 안티를 붙이는 거예요. 다음 중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티 엘리어싱은 2차원 그래픽에서 개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해서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다.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 안티 엘리어싱, 경계면을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 맞는 거고 두 번째, 모델링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의 변화 등과 같은 3차원의 질감을 넣음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 사실감 있게 만드는 기법 뭐예요? 만들다? 렌더. 그래서 2번은 모델링이 아니고 렌더링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옳지 않은 거는 세 번째,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제한된 색을 조합해서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여러 컬러의 색을 최대한 나타내는 기법, 디더링 맞는 거고 네 번째, 모핑, 변하다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 변하다, 변화가 영어로 모프, 모핑 이렇게 해서 맞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